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피하고 있는 대신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빚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 다수는 새해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박탈 시도에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백악관행 레이스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연방예산 총규모에 합의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항 중에 여객기 비상문이 떨어져 나가는 사건이 발생해 보잉 737 맥스9의 운항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피하고 있는 대신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빚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의 절반인 49%는 신용카드 빚이 늘어났다고 밝혔으며 그중에 58%는 1년 이상 오래 갖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소비자들의 씀씀이로 불경기를 피해가고 있는 대신 미국민 소비자들은 가진 돈을 쓰기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긁어 카드 빚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민들의 절반에 가까운 49%는 현재 신용카드 빚을 갖고 있다고 대답해 카드 빚이 급증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8일 보도했습니다. 신용카드 빚을 갖고 있다는 미국민 비율 49%는 2021년의 39%에서 2년 만에 무려 10포인트나 급등한 겁니다. 실제로 미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023년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3분기에는 1조 80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뉴욕연방은행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계 부채를 집계하고 있는 뉴욕연방은행은 미국민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 빚은 지난 2년간 무려 4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빚을 갖고 있다는 미 국민들의 58%는 갚지 못한 카드 빚을 1년 이상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는 미 국민 5,600만 명이나 페이오프를 하지 못하는 신용카드 빚을 1년 이상 오래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연평균 이자율 APR은 22.77%로 나타나 카드 빚을 오래 갖고 있는 미국민들이 상당한 이자 돈을 물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뱅크레이트의 계산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달러일 경우 APR 22.77%에 적용해 12개월에 걸쳐 한 달에 469달러씩 나눠 갚을 경우 1년 이자는 636달러를 물게 됩니다. 2년에 걸쳐 매월 261달러씩 갚을 경우 이자는 2배로 급등해 1,267달러를 내는 셈입니다. 미 국민들이 신용카드 빚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소득 증가가 물가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비상금을 지출해야 하는 예기치 않은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빚을 늘리고 있는 미국민들 가운데 가장 많은 26%는 식품과 잔여케어, 공과금 납부 등 일일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 카드를 더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11%는 예기치 않은 의료비로 지출했고 10%는 자동차 수리비로, 9%는 집 수리비로 긴급 지출하는데 신용카드로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는 신용카드 사용액 빚에 대한 이자를 줄이는 방법은 제로밸런스 트랜스퍼 제한이 올 경우 이용하면 평균 21개월 동안 이자를 거의 물지 않게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민 다수는 2024년 새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해 미국 경제가 꾸준하거나 나아질 것으로 보는 미국민 여론은 47%인 반면 둔화되거나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여론도 53%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2024년 새해 경제에 대한 조사에서 유가 하락을 비롯한 물가 진정으로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도 냉각과 불경기 위험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가 1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미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해 벽두인 현재 경제 사정이 괜찮아졌다는 의견은 35%로 지난해 10월에 29%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이 현재 여전히 나쁘다는 미국민들은 59%로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 새해 한 해 미국 경제가 꾸준할 것으로 보는 여론은 26%이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 여론은 21%로 이를 합하면 47%가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 때에 긍정 여론 40%에서 7%나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본 미국민들은 23%, 아직도 불경기 위험이 있다고 대답한 여론은 30%로 이를 합하면 부정 여론은 53%로 더 높았습니다. 다만 부정 여론 53%는 10월의 60%에서 역시 7%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민들은 여전히 새해에도 가장 많은 29%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우려했고 이민 국경정책 21%, 민주주의 18%, 총기폭력 10%의 순으로 걱정거리이자 핵심 해결 이슈로 꼽았습니다. 물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유가 하락에 대해 미국민들의 28%는 최근 내림세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고 34%는 거의 같다고 대답했으며 26%만 올랐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은 여전히 40%에 턱걸이하며 오르내리면서 불신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뉴스의 새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업무 지지율은 41%에 그친 반면 불신율은 59%로 높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경제에 대한 지지율은 36%로 불신율 64%보다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잡기에 대한 바이든 지지율은 33%에 불과하고 불신율은 67%로 약 2배나 차이 났습니다. 여기에 국경의 불법 입국 문제가 악화돼 바이든 이민 국경정책 지지율은 가장 낮은 30%에 그쳤고 불신율이 70%에 달했습니다.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해선 지지 41% 반대 59%로 나왔고 중동전쟁 대처에선 지지 39대 반대 61%로 부정평가를 받고 있어 외교통 대통령의 명성을 잃고 오히려 재선에 발목을 잡히는 외교 안보 정책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2월 중에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백악관행 레이스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의 3대 시나리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첫째, 유죄 편결이 먼저 나와야 자격 박탈을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 둘째, 주 경선에선 이름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되 본선에선 금지하는 분리 판결. 세 번째, 트럼프 이름을 빼기로 한 두 곳의 결정을 인정한다는 등의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점거사태를 부추켜 내란 개입 혐의가 있으므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적용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자 결국 연방대법원이 2월 8일 심리에 착수해 이르면 2월 중에 결정을 내릴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메인주는 3월 5일 16개 동시경선이 벌어지는 슈퍼화요일에 공화당 경선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배학관 재입성은 물론 2024년 배학관 행레이스 자체를 판가름할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법조계 인사들의 예측을 종합해 연방대법원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크게 3가지 판결 시나리오를 보도했습니다. 첫째 가장 인기 있는 이론으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격 박탈 사유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점거 사태에 따른 내란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 편결을 받는 게 먼저라고 판결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면 3월 4일 시작하는 워싱턴 DCS의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내고 연방대배심의 편결을 서두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방대법원의 핵심인 트럼프 자격 박탈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리 중에는 트럼프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공화당 주요 경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해집니다. 둘째, 2000년 대선과 같은 심각한 파장과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의 경선에서는 독자적으로 트럼프 이름 제외나 유지를 결정토록 허용하는 대신에 11월 본선에서는 트럼프를 빼지 못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리일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2012년 연방항서법원 판사 시절 각 주들의 적법한 후보 이름 제외는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번에도 코로나 주 대법원과 메인주 정부의 결정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로 내다봤습니다. 셋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빼기로 한 코로나 주 대법원과 메인주 정부의 결정을 연방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에 대한 보수 진영의 교과서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는 윌리엄 보드 시카고대 법대 교수와 마이클 스톡스 폴슨 세인트 토마스 대 교수는 이들 두 지역의 트럼프 이름 제외 결정이 법적으로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며 연방대법원이 이들 두 지역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으로 확고한 보수 위의 구도이지만 보수파 대법관 6명 중에 존 로버트 대법원장, 크라렌스 토마스, 세미엘 롤리트 대법관 등 3명은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에 의해 지명돼 반 트럼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부시대에 지명된 보수파 3명 중에서 2명 이상이 트럼프가 없어야 공화 보수 진영이 진전된다고 믿는다면 적어도 5대 4의 판결로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20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의 총규모에 대한 합의를 타결해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를 피해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의 총규모는 국방 예산 8,860억 달러와 비국방 재량 예산 7,727억 달러 등 모두 1조 6,60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 위기에 내몰려온 워싱턴 정치권이 선거의 해이기 때문인 듯 이번에는 총규모 합의를 타결지어 벼랑 끝에 치 셧다운을 피해가려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척슈모 상원대표는 일요일인 7일 20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의 총규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합의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의 총규모는 국방 예산 8,860억 달러와 비국방 국내 재량 예산 7,727억 달러를 합해 1조 6,60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12개 연방 예산의 총규모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 비해 민주당 상원은 삭감폭을 최소화하고 다른 정책 변화를 연간 정례 예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 요구대로 코로나 지원 예산에서 61억 달러가 삭감되며 ILS 증액분에서 2차로 100억 달러를 추가 삭감해 2년 앞에 200억 달러를 줄이게 됩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예산은 없을 것이지만 민주당 상원안보다 300억 달러나 삭감해 10여 년 동안 가장 공화당이 선호하는 예산을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적슈머 상원 대표는 합의된 연방 예산에는 독소조항이 될 정책 변화를 담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2단계로 나뉜 임시 예산 데드라인 가운데 첫 번째인 1월 19일 이전에 관련 부처 4개 연방 예산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두 번째인 2월 2일 이전에는 나머지 8개 국방 외교안보 부처 예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연방 예산 12개 가운데 1월 19일에는 제한군인 지원, 교통, 주택, 농무, 에너지부 등 4개 예산안이 데드라인을 맞게 돼 그 이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2월 2일에는 국방, 국무 등 나머지 8개 연방 예산안이 시한을 맞아 그 이전에 연간 정례 예산을 최종 승인해야 합니다. 공화당 하원의 보수 강경파들이 삭간폭에 불만을 표시하며 제동을 걸려들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의 해임만큼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는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례 연간 예산은 지도부 합의대로 최종 확정해 연방 셧다운을 피하는 대신 전쟁 지원금과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을 담은 1,0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넣고 격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060억 달러의 비상 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를 지원하고 국경 안전 강화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긴급 예산안에 공화당 하원이 트럼프 1기 때와 같이 미륙국 외국인들을 최대한 즉각 추방하고 난민 망명 신청자들은 멕시코에서 대기하며 미국 내 불법 이민 단속과 추방도 대폭 강화하는 이민 정책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어 민주당 상원, 백악관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항 중에 여객기 비상문이 떨어져 날아간 아찔한 사건이 발생해 보잉 737 맥스9의 운항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보잉 737 맥스9 기종을 운항해온 알래스카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은 65대의 운항을 전면 중지시키고 예정됐던 340여 편의 비행을 취소시켰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래스카항공사 소속 보잉 737 맥스9 기종의 여객기가 공중비행 중 비상문이 떨어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켜 이륙한 지 수분만에 긴급히 오레건주 포틀랜드 공항으로 회항해 비상착륙했습니다. 지난 5일 승객과 승무원 177명을 태우고 오레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이륙 직후 여객기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최신 버전인 맥스9으로 새 항공기에 가까웠으며 지난해 11월 처음 등록돼 145차례밖에 비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져 나간 비상문은 평소에는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쓰지 않고 잠가둔 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만약 떨어져 나간 비상문 근처에 승객이나 승무원이 있었더라면 광풍에 휩쓸려 허공으로 날아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아찔하고 공포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쓰지 않던 비상문을 고정시켰던 플러그가 포틀랜드 공항 근처 한 교사의 자택 뒤뜰에서 발견돼 신고를 받은 당국이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황당한 사고로 FAA, 연방항공청은 즉각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 MAX9의 운항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두 항공사들이 보잉 737 MAX9 기종의 여객기들을 65대 운항에 왔기 때문에 이들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조치로 사고를 일으킨 알래스카 항공은 139편, 유나이티드 항공은 204편의 운항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전체 예정된 운항편의 20%, 유나이티드 항공은 7%를 취소한 겁니다. 이 항공편을 예약했던 고객들에게는 다른 항공편으로 대체해주거나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두 곳 이외에도 파나마의 코파항공, 아이로멕시코, 트리키에에어, 아이슬란드에어, 플라이 두바이, 카자흐스탄 스케트 항공 등도 보잉 737 MAX9 기종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전면 운항을 중지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잉 737 MAX는 대형사고를 일으킨 최악의 기종으로 흑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737 MAX는 보잉의 주력 모델이면서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대형 추락사고로 346명이나 사망해 전 세계에서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맥스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탑승한 189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에티오피아 항공의 맥스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한 157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